이리와 이리와 잘못했어 알겠어 야 야 잘못했어 안했어 왜 지갑 삐져? 지갑 잘못해놓고 꼴봐 야 야 야 야 잘못했어 안했어 빨리 얘기해봐 잘못했어 안했어 잘못했냐고 안했냐고 뭐라고 말 좀 해봐 나 뭐 뭐 서로 미안하다 하는거야 미안하다고 그래 어휴 말 안듣는 어휴 똥강아지 야 눈꺼 다 뗐으니까 당근이나 한개 먹으러 가게 먹자고 당근 똥강아지 으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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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